안 돼! 진짜! 이 남편이 맞지? 어떻게 언니를 내가 도전하지 말아! 아, 그래서 책임지러 왔잖아! 아, 너 집에서 알면 진짜 어쩔 일을 그러냐, 너! 아, 집에서 나도 얘기를 할 거야! 아, 그만 이럴 돼? 나! 수철이랑 결혼할 거야! 누나! 미안해요. 혼자 힘들게 해서. 나랑 결혼하겠다 그런 거 정말이야? 그럼요. 나 누나 좋아하고 있었어요. 그게 순간적인 감정인지 아닌지 당황스러워서 혼란스러웠던 거고. 그리고 그날 밤 실수 아니었어요.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. 갑자기 애 아빠가 될 판인데 충격 안 먹어요.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요. 아직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두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책임지겠다니까요. 아니, 와줘서 고마워. 난 정말로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단 말이야. 네가 나 싫어하는 줄 알았어. 내가 얼마나 비참했다고. 좋아해요. 사랑한다고요. 누나도 다 좋아하는 거 맞죠? 그러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라 어떻게 하룻밤 보냈니? 그만 울어요. 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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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.